자, 한 중요한 사회적 능력은 얼마나 잘 혹은 잘못, 사람들이 안 좋게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지 이다. 이다 라는, 여기 이제 얘가 주어고, 자, 요거 이다. 이게 이제 또 동사인데 이다니까 비동사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격보고, 얼마나니까 또 how부터 해야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is 들어가야 되겠고요. how well or poorly 이렇게 먼저 들어가야 되고, 자, 표현하다, 감정을, 그들 자신의 감정이 목적어죠? 사람들이 주어가 되겠고, 그러니까 how well or poorly people express their own feelings. 그들 자신의 감정.